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디와 함께하는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이번 강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누가 누가 뭐뭐 해서 어떠고 어떠고 했대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문 가장 쉽고 이지한 명령문부터 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뭐뭐 하자, 먹자, 입자, 가자, 하자, 공부하자 하는 권유형까지 해서 오늘은 강의 이루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어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 말씀드렸을까요? 제일 중요한 게 누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가 뭐뭐 했어? 누구를 뭐뭐 해서 언제 누구랑 같지? 이게 이제 뒤에 쭉 나오거든요. 우리랑은 말 순서가 그게 제일 달라요. 제일 먼저 차고 나오는 게 누가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뭐뭐 했는지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어째서, 왜, 어디서 누구랑 뒤에 쭉 풀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명령문은 누가 하는 포인트인 주어가 빠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명령할 때 주로 제3자에게 막연한 누군가에게 명령하지 않죠? 여러분 가, 먹어, 입어, 자 할 때 보통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도 나를 본 상태에서 둘이 바로 직접적으로 상대방에게 바로바로 하는 게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대방은 유입니다. 그래서 그 유를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가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어는 귀찮은 걸 딱 싫어하는 그들의 민족성이 아주 잘 들어있는 그런 언어가 바로 영어이기 때문에요. 필요 없는 건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유라는 걸 알고 있어야 쓰지 않습니다. 귀찮은 걸 딱 싫어하는 민족입니다. 자 가볼게요. 가 할 때 그래서 유, 고 하지 않고 유를 빼고 그냥 고 합니다. 그죠? 자 이제 훈련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모든 동사들을 한번 쭉 통집합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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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볼게요. 자 여러분 강의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신디 혼자 열심히 얘기하고 여러분 팔참 끼고 듣는 거 아니라 그랬죠? 저보다 더 크게 더 빨리 말씀하신 영어가 훨씬 더 빨리 힘드십니다. 아시겠죠? 가볼까요? 가 가 go 와 come 먹어 eat 마셔 drink 해 do 놀아 play 잘 따라요. 이 정도는 괜찮죠? 공부해 study 일해 work 그죠? 그 다음에 노래해 sing 춤춰 dance 전화해 거울 거울 괜찮죠? 괜찮죠? 자 걸어 walk 뛰어 run 써 ride 사랑해 love 그죠? 만들어 뭐죠? make 그죠? 만나 meet 들어라 hear 그렇죠. 물리쓴도 괜찮고요. 말해 say 웃어 smile 울어 cry 뭐 사 뭘 주고 돈을 주고 살 때 사 buy 그죠? 팔아 sell 그죠? 이겨 win 이 정도 생각해 think 청소해 clean 그죠? 싸워 fight 되셨죠? 다시 한 번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먹어 eat 마셔 drink 자 sleep 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튀어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 go 해 do 놀아 play 공부해 study 일해 work 사랑해 love 만나 meet 노래해 sing 춤춰 dance 전화해 call 걸어 walk 빨리 나오고 계시죠? 빨리 빨리 바로 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써 write 좋아해 like 들어라 hear 만나 meet 만들어 make 가르쳐 teach 그죠? see 말해 say 웃어라 smile 울어라 cry 생각해 think 되셨죠? 싸워 fight 자 이게 명령문 쉽죠? 너무 괜찮죠? 그죠? 동사만 팍팍팍 나오면 돼요. 당연히 나도 너도 상대방한테 하는 말인 걸 아니까 굳이 상대방 빼고 주어 없이 바로 동사부터 갑니다. 자 이제 헤헤헤 해도 가지만 이제 우리 엄배도 좋아하는 거 하지마! 텔레비 보지 마! 컴퓨터 하지 마! 늦게까지 놀지 마! 그죠? 자 하지만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해는 do였죠? 응? 가는 go예요. 그죠? go! 쉬웠었어요. 그죠? go! 가지 마! 네. 얘를 앞에 붙여주세요. don을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go! 가지마! don go! 하시면 돼요. 네. 나를 두고 가지마! don go! 네. 요렇게. 하지만은 don을 붙입니다. 자 이제 훈련해 볼게요. 먹지마! 그거 내꺼야! don't eat. 그거 마시지마! don't drink. 자지마! 공부해야지! don't sleep. 날 두고 가지마! don't go! 그거 하지마! don't do! 놀지마! 지금 때가 어릴 땐데! don't play! 공부하지마! 놀자! don't study! 일하지마! don't work! 날 사랑하지마! don't love! 만나지마 걔! don't meet! 네. 잘하고 계시죠? 노래하지마! 넌 노래하는 게 공해야! don't sing! 춤추지마! don't dance! 나한테 전화하지마! don't call! 그렇죠? 걷지마! 지금 때가 어릴 때인데 걸어! don't walk!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work는 일하다. 일하지마! don't work! 걷지마! don't walk! 그렇죠? 기억나시죠? 쓰지마! don't ride! 날 좋아하지마! don't like! 듣지마! don't hear! 만들지마! don't make! 보지마! 그렇죠? don't see! 아무 말도 하지마! don't say! 생각하지마! don't think! 달리지마! 위험해! don't run! 웃지마! 기분 나빠 웃지마! don't smile! 울지지마! don't cry! 싸우지지마! don't fight! 되셨죠? 명령은 다시 정리하면 동사부터 팍팍팍팍 꽂으면 그대로 명령이다. 너무너무 쉽죠? 그죠? 명령 중에서 뭐뭐 하지마 하는 명령은 don't만 앞에 탁 꽂으시면 돼요. don't go! don't eat! don't sleep! don't study! 네! 자 근데 여기서 부탁적으로 뭐 한 가지만 딱 꽂으면 부탁적으로 탐 공손한 표현으로 바뀌어요. 자 먹지 말아 주세요. 가 주세요. 해 주세요. 노래 한 곡 해 줄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네! 이 고학적인 명령문이 얘만 하나 붙으면서 아주 공손한 문장이 되어버려요. 자, 먹어 주세요. eat, please. 붙이시면 돼요. eat, please. 그렇죠? 자, 와 주세요. come, please. 좀 해 주세요. do, please. 공부 좀 해 주세요. study, please. 제발 나를 사랑해 주세요. love, please. 그렇죠? 들어주세요. hear, please. 웃어주세요. smile, please. 이렇게 딱딱한 명령문이 please 하나만 붙으면서 부드러운 공손한 말이 되어버려요. please는 앞에 붙이셔도 되고 뒤에 붙이셔도 돼요. eat, please. please eat 두 개 다 괜찮아요. 아셨죠? 그럼 부정에다가 그 다음에 please를 한번 붙여 볼까요? 자, 가지 말아 주세요. 시작! 네, don't go, please. 그렇죠? 울지 말아 주세요. don't cry, please. 그렇죠? 그렇죠? 만들지 말아 주세요. 아직. don't make, please. 이거 이따 내가 먹을 거니까 먹지 말아 주세요. don't eat, please. 그렇죠? 생각하지 말아 주세요. don't think, please. 아까 사다는 buy라고 그랬고 팔다는 sell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따가 이거 꼭 살 거니까 팔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네, don't sell, please. 그렇죠? 이거 다른 분들 사지 말아 주세요. don't buy, please. 그렇죠? 이따 꼭 돌아올 테니까 꼭 자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자지 말아 주세요. don't sleep, please. 그렇죠? 이거 마시지 말아 주세요. 제가 이따 마실 거야. don't drink, please. 이렇게.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딱 딱 딱 동사만 나오면 해, 먹어, 가, 입어, 자, 공부해야 하는 명령. 자지마, 먹지마, 입지마, 공부하지마는 앞에 뭐만 꽂아라? don't만 꽂아라. don't go, don't eat, don't sleep, don't study. 자, 여기서 뭐 하나만 들어가면 아주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랬죠? 네, please. 영어가 대충 대충 해도 please만 잘 넣으면 부드러운 영어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굉장히 매너를 또 예의를 중시하는, 소기하면 어찌될건 간에 예의를 중시하는 민족이라서 please를 참 많이 씁니다. please, excuse me, thank you를 참 많이 써요. 그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please만 앞에 꽂아주면 그 고압적인 명령문이 부드러운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는 뭐뭐 하자, 가자, 먹자, 입자, 놀자, 나랑 만나자 하는 권유하는 표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령에서 부드럽게 나랑 같이 뭐뭐 하자 하는 표현, 권유하는 표현 가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까요? 가자, 먹자, 입자 뭐 생각나시나요? 네, let's go, let's do, let's eat 생각나시죠? 자, 뭐뭐 하자는 let's, let's 적어볼까요? 자, 여기서 줄인 말은 let us, 우리 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let us, 우리 뭐뭐 하자라는 표현, 너랑 나랑 뭐뭐 하자, 가자 라는 말은 그죠? 그래서 가자는 let's go, 오자, let's come, 훈련 들어갔습니다. 눈치 채셨죠? 하자, let's do, 공부하지 말고 놀자, let's play, 그렇죠? 걷자, 힘들다, 좀 걷자, let's walk, let's walk, 걷는 것도 힘들어, 좀 앉자, let's sit, let's sit, 그렇죠? 기분 떠오르는 춤추자, let's dance, 그렇죠? 자, 좀 자자, 피곤하다, let's sleep, 이거 만들자, 우리, let's make, 자, 우리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let's love, 배고파 먹자, let's eat, 마시자, 목말라, let's drink, 무슨 소리지? 들어보자, let's hear, 야, 우울해, 웃자, let's smile, 네, 이렇게 자, let's 하고 동사를 붙이면 다른 아무 주어 필요 없이 let's 하고 동사만 붙이면 뭐뭐 하자, 너랑 나랑 우리 뭐뭐 하자 라는 표현이 됩니다. 조금 더 빨리 훈련 한번 더 해볼게요. 먹자, let's eat, 마시자, let's drink, 자자, let's sleep, 가자, let's go, 하자, let's do, 놀자, let's play, 놀긴, 공부하자, let's study, 일하자, 이제 그만, let's work, 사랑하자, let's love, 만나자, let's meet, 저보다 좀 더 빨리 빨리 나오고 계시죠? 자, 노래하자, let's sing, 춤추자, let's dance, 우리 전화, 우리 통화하자, let's, let's call, 그렇죠? 좀 걷자, let's walk, let's walk, 일하자, let's work, 걷자, let's walk, 그렇죠? 쓰자, let's ride, 그렇죠? 들어보자, let's hear, 우리 데이트 하자, let's dat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배우자, let's learn, 공부하자, let's study, 그럼 우리 가르치다는, let's teach, 요즘은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 말하자, 우리 얘기하자, let's talk, 그렇죠? 야, 너무 더럽다, 청소하자, let's clean, 우리 생각 좀 해보자, let's think, 뛰자, 달리자, let's learn, 웃자, let's smile, 울자, let's cry, 만들자, let's make, 사자, let's buy, 팔자, let's sell, 싸우자, let's fight, 이 정도 되셨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첫 문제 돌아가면, 가, 먹어, 입어, 동사 맞고 자라, go, eat, sleep, study, 자, 여기서 한 바퀴 더 가면, 가지마, 입지마, 먹지마, 자지마, don't go, don't eat, don't study, don't sleep, 그렇죠? 가주세요, 그렇죠? go, please, 와주세요, come, please, 가지 말아주세요는 don't go, please, 여기까지 되셨죠? 지금 금방 배운 거는, 오자, 가자, 먹자, 놀자, 공부하자 하는 표현, let's go, let's play, let's sleep, let's eat, 여기까지 자, 한 번 더 나가면, 뭐뭐하지 말자,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부정 가볼게요, 자지 말자, 공부하지 말자, 만나지 말자, 사지 말자, 놀지 말자 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 뭔가 부정이 들어가야 될 텐데, 뭐라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까요? 이거 잘 안 나와요, 우리, let's go까지 너무 잘하는데, 자, 부정을 뜻하는 not을요, let's 뒤에다 꽂아주세요, 그럼 돼요, 뭐라고요? 부정을 뜻하는 not을 let's 뒤에다 꽂는다, 그리고 동사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가지 말자, let's not go,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먹지 말자, let's not eat, 쉽죠? 어렵지 않으시죠? 하지 말자, let's not do, 놀지 말자, let's not go, let's not play, 공부하지 말자, let's not study, 듣지 말자, let's not hear, 울지 말자 제발, let's not cry, 사지 말자, 비싸다, let's not buy, 이거 아깝다, 팔지 말자, let's not sell, 이제 그만 싸우자, 싸우지 말자, let's not fight, 아직 공부해야 돼, 우리 아직 자지 말자, let's not sleep, 이거 마시지 말자, 뭐 안 좋아 보여, let's not drink, 우리 사랑하지 말자, 우리 더 이상 사랑하지 마, let's not love, 아무 말도 하지 마, let's not talk, 달리지 마지 힘들어, let's not run, 이렇게, 뭐뭐 하지 말자는 let's에다가 부정, not을 바로 뒤에 꽂고 동사 오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좋아하지 말자, let's not like, 생각하지 말자, let's not think, 싸우지 말자, let's not fight, 자지 말자, let's not sleep, 마시지 말자, let's not drink, 먹지 말자, let's not eat, 웃지 말자, let's not smile, 춤추지 말자, let's not dance, 팔지 말자, let's not sell, 사지 말자, let's not buy, 울지 말자, let's not cry, 걷지 말자, let's not walk, 전화하지 말자, let's not call, 공부하지 말자, let's not study, 그쵸? 조금,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지금 빨라지고 계실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빨라지실 거예요, 아직도 저보다 지금 빨리빨리 안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시간제 가면서 조금씩 빨라지실 거예요, 이제 전체를 한번 섞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빨리 나오시나 가볼게요, 자, 입다 뭐죠? 입다, wear, wear, 입지 마 그거, 더러워, 입지 마, don't wear, 입자, let's wear, 입어주세요, 이제 wear, please, 입지 말아주세요, don't wear, please, 입지 말자, let's not wear, 공부해, study, 공부해, 네, 영어, 영어 공부해, study, English 가시면 돼요, 공부하지 마, don't study, 공부하자, let's study, 엄마가 공부 좀 해주세요, study, please, 우리 공부하지 말자, let's not study, 이렇게, 춤춰, dance, 연어는 춤이 공이야, 춤추지 마, don't dance, 우리 춤추지 말자, 창피하다, let's not dance, 춤 한 번 출까? let's dance, 그렇죠? 울지 마, don't cry, 웃자, let's smile, 우리 저거 사자, let's buy, 사지 마, 엄마가 하죠, 엄마 이거 사지 마, 어떻게? don't buy, 그렇죠? 우리 이거 사지 말자, 비싸다, let's not buy, 넌 너무 생각이 많아요, 생각하지 마, don't think, 너무 단순해, 생각 좀 해주세요, think, please, 그렇죠? 우리 이제 더이상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let's not fight, 싸우지 마, don't fight, 그렇죠? 싸워, fight, 싸우지 말아주세요, don't fight, please, 그렇죠? 이거 마시자, let's drink, 그렇죠? 마시지 마, don't drink, 마시지 말아주세요, don't drink, please, 그렇죠? 만들자, let's make, 만들지 마, don't make, 만들어 주세요, make, please, 만들지 말자, let's not make, 가지 마, 제발, don't go, please, 그렇죠? 춤추지 마, don't dance, 싸우지 마, don't fight, 싸우지 말자, 이제, let's not fight,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장에 들어갈 전에 가장 기초가 되는 문장, 명령하는 문장, 권유하는 표현들, 신디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신디는 다음 강 3강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again, bye bye!